가게 바쁠 땐 내가 일일 해봐도 뛸 수 있고 아휴,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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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인형 뽑기? 가끔 뭐지? 너 엄마 안 그런 척여도 인형 하나 뽑아주면 아주 좋아 죽잖아 그래? 난 그거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 해봐야 돼지도 않는 거 뽑기 할 돈으로 인형을 하나 사고는 거지 그래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치? 어, 위치 좋고 그렇지 거기야 그렇지, 그렇지 좋아, 좋아 좋아, 그래 되잖아, 되잖아 그렇지, 조금만 더 힘줘 깜깜 아, 짜! 왜 왜!